미국에 처음 유학가서 영어로 페이퍼를 써내는데 페이퍼를 다 써도 누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번 읽어서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참 좋겠는데 미국 학생들도 다 자기 시험 시간에 자기 페이퍼 준비하기 바쁘니까 그걸 참 누구에게 부탁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제 클라스메이트 중에 두 명의 미국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 출신이었습니다. 메노나이트라는 교단은 우리 종교교역 이후에 개신교 역사 중에 있었던 제 세례파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 그 분파 중에 하나인 그런 교단인데요. 너무 친절하게 프로프리딩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그저 한 친절한 여학생들의 도움이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속엔 그들의 깊은 신앙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나이트들의 신학적 고백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되질 않겠다. 저는 교회사 책에서 그냥 메노나이트 책으로만 읽었었거든요.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종파다. 그 정도로 알았었는데 그런데 그들 속에 깊은 역사의식과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예민한 이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유아세례를 거부하느냐.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식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이런 통과 의뢰가 혹이라도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교육 이후에 유럽의 역사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국가주의 신앙으로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요. 그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다 100% 장로교인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잉글랜드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100% 성공이든지 아니면 일반인 평민들은 감리교인이든지 내가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이에요. 그럼 거의 100% 루터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도 메노나이트가 비판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제네바 시의회의 도움을 받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독일의 많은 영주들이 그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국가주의 신앙에 뿌리를 둔 명목상 그리스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노나이트들은 유럽을 떠나서 카나다와 북미 여러 곳에 흩어져서 거주하면서 공동체로 모여서 살면서 신앙의 철저한 실천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에서는 코이노니아의 실천 이게 실천과제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뭐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이웃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 그 희년의 실천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의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냐 이런 실험정신을 가지고 무려 5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샬롬 성경의 희년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500년을 이어 온 신앙인들의 숭고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글쎄요. 프로프리딩 몇 번 받은 걸 가지고 제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향적인 너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한 하나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뿌리가 깊은 장로교 신학교였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250년 전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스코틀랜드 전통 장로교 전통의 학교예요. 그럼 제가 3년 동안 장로교 신학을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 만난 이 두 명의 메노나이트 여학생 거기서 받았던 도전 그 이후에 수업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들의 삶을 잠깐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500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과는 약간은 다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제 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샬롬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몸부림 많은 생각을 저에게 주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2장은 미래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암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16장과 17장은 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 정의 그러면 다른 개념이잖아요. 단어도 다르잖아요. 평화와 정의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에는 이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샬롬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하시는 거예요. 평화와 정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광야에서 있었던 미래암과 고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샬롬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거를 드러내신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10대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서울 변두리에 있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제가 10대 때 그 서울 변두리인데요. 제 기억에 기억이라는 게 어제일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0년 전 기억이라서 기억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변두리 교회에 BMW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기억이 기억이 히릿할까요?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BMW는 뭐냐면 빅 마우스 워먼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 여러분 살던 그 교회 예전에 혹시 있으셨나요? 없었나요? 없었겠죠. 제 기억이 틀리겠죠. 저희 그 교회에 긴 온돌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데인데 이 권사에 계시는 권사님들 권사에 기도회 마치시고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오만이들이 그 아랫목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어디 집에 가시기 전에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지내기도 하시고 그럼 저희 같은 이제 10대 중고등부 학생들 임원들은 저 윗목에서 색종이도 오리고 뭐도 붙이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만이들이요 예배상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도마에 성가대 암흑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교육부에 암흑에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위해서 하셨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 목사님 저조동사님 도마에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 이분들의 할머니가 미리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리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면서 이 코 찔찔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1등 공신 정도 돼야지. 그래야 미리암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리암 모세를 업어 키웠잖아요. 모세가 갈따 상대에 떠내려갈 때 그 뒤에서 지키고 봤던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대에서 모세를 끄집어낼 때 빨리 달려가가지고 혹시 유무 구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요괴뱃을 유머로 애굽 궁궐에 취직시켰던 그런 권세 있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업어 키운 모세인데 아니 모세가 색식감으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구수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도대체 올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시누이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마에 올린 거예요. 민숙이 12장에 하나님께서 니들 셋 다 나와라. 모세 미리암 아론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숙이 12장을 자세히 읽으시면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중요한 핵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미리암이 구수여자를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속마음은 딴 데 있었는데 그거는 미리암의 사건이나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고라의 사건이나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중보자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12장 2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론에게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나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론 당신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은 음성 듣고 아론 당신도 하나님은 음성 듣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겠냐 그게 미리암의 생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중보자를 통해서 일한다. 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주기도 하고 꿈으로도 알리고 그러지만 지금 너희를 위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은밀한 말로도 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듯이 중보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중보자가 뭘 필요해?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방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새하해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해서 다시 중보하는 거예요. 모세가 참 온유했다 하는데 여기 중보자의 온유가 있습니다. 미래암은 지금 모세를 가지고 문제를 걸고 있는데 모세는 미래암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 없어서 이거예요. 모세는 다시 미래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고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론과 같은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이번에는 다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기에서 이 성경적 나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래암 이랫동안 격리예요. 그리고 다시 불러드려는 거예요. 회막으로 다시 불러드려서 다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내 형제와 이웃과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민숙이 16장 1절에 보시면 고라 사건에 대한 전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주범이고 세 사람은 공범이에요. 주범은 레위지파 고라예요. 그리고 세 사람의 공범이 나오는데 계획단계에서 공범은 세 명이에요. 루벤지파 사람이에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세 사람이 함께 당을 지었다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것 흥미로운 것은 16장 12절 이후부터는 이 세 공범 중에 세 번째 공범이었던 온의 이름은 쏙 빠져요. 그 다음부터 온은 이름이 나오질 않고 계속해서 다단과 아비람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고단과 함께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 그러니까 온의 이름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 라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탈모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넣었어요. 뭐냐 고라의 와이프와 온의 와이프 두 아내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탈모드에 나오는 그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고라의 아내고 다른 한 사람은 온의 아내고 고라가 나빴던 게 아니라 고라의 와이프가 나빴다는 거예요. 반대로 온이 지혜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온의 와이프가 지혜로운 아내였다는 거예요. 마치 잠원 14장 1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탈모드에 의하면 고라 아내가 고라에게 바지를 긁었다는 거예요. 고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민머리라는 겁니다. 볼드라는 얘기입니다. 민머리예요. 민숙이 8장 7절에 그들에게 그들의 전시를 삭도로 밀게 하고 레유지파 사람들을 삭도로 머리를 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머리 왜 이렇게 밀고 다니냐고. 가만 봤더니 그 모세 형 자기 형은 그렇게 챙겨가지고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좋은 모자도 쓰고 제사장 옷도 입고 이렇게 하도 만 당신 종처럼 부리려고 모세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레유지파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게 군대로 따지면 공병대같이 험한 일이거든요. 첫 일상부터가 제 문제 이런 거 검은 제 이런 거 치워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고라 아내가 고라가 하루 일을 마치고 올라오면 그래 당신 오늘 무슨 일 했어? 그 아론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는데 당신 똑같은 레유지파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민숙이 2장 10절과 민숙이 3장 29절에 보시면 민숙이 2장 10절에 남쪽의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안쪽에는 다 레유지파를 하고 그리고 지파가 캠프 루벤에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숙이 3장 29절에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라 고라가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안쪽으로는 레유지파 고라에 속한 가문이 있고 그 남쪽 바깥쪽에는 루벤 지파가 있고요. 여러분 누가 옆에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남편 옆에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공범으로 모의를 했는데 탈모드에 의하면 라비들이 설명하는 거죠. 온의 아내가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있기 전날 거사가 있기 전날 음식을 잘 해가지고 남편을 잘 먹였대요. 포도주까지 많이 마시게 해서 그래서 늦잠자게 해가지고 거사 당일날 다단과 아비람이 온을 찾으러 왔을 때 온의 와이프가 장막 앞에서 머리를 빗으면서 우리 남편 못 깨우게 했다는 탈모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와 명망있는 250명이 무리를 지어서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그들의 논리도 미리함과 똑같은 논리예요.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회중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왜 아론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냐. 고라도 레위 집하고 아론도 레위 집한데 왜 특별한 중보자가 필요하냐. 여기에 따라서 16장 과 17장 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향로 테스트고 두 번째가 지진 테스트고 세 번째가 지팡이 테스트예요. 모세가 그래? 그럼 너희들 250명 한 사람씩 다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누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론을 중보자로 택하시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장막 루벤지파의 다단의 장막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 그런데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서 땅이 이 250명을 삼켜버린 거예요. 고라의 장막을 삼키고 그리고 아비람의 장막을 삼키고 다단의 장막을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250명 죽게 했느냐 그거예요. 죽게 한 게 아니죠. 향로를 가지고 와서 각자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게 해서 고아와 250명을 삼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한 원망이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민숙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애국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국 땅에서 여기까지 와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왜 그 250명 왜 연병 의 죽은 자가 14,700명 이었더라. 왜 아론을 세웠느냐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론이 또 이걸 위해서 향유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도 모세의 문제 삼았는데 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습니까? 그러는데 모세는 또다시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고라와 자손들도 왜 아론을 중보자로 세웠느냐 그걸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론과 모세는 엎드러지는 거예요. 모세가 향로에 향로에 가서 재단에서 불을 받아서 이리 좀 빨리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쓰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장에 너희들 지파별로 가문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도 없고 손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미래암에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다가 교회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아서 떠나시는 분들 권면한다고 하면서 왜 교회에 하나님 보고 오는 거지 사람 보고 오냐 그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오는 거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성경의 얘기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민숙이 구장해 보시면 이제 출혈구판지 2년째가 돼서 6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입니까? 6월절 날 애국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체를 만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6월절 만찬을 다 함께 먹지 못하게 됐거든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달을 연기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데 그래 1월 14일 괜찮다.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라. 진영의 모든 사람이 6월절 만찬 화목재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만큼 하나님은 샬롬과 사귐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샬롬을 미래암과 고라가 깬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에는 그래서 평화와 정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미래암에겐 나병이 있고 고라의 우리에겐 죽음이 있고 그와 동조한 사람들에게는 연병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평화와 정의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평화와 정의가 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샬롬인 거예요. 미래암과 고라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을 바하 미드 바하 광해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고라와 미래암의 DNA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가 고라라서 그래요. 우리의 할머니가 미래암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샬롬을 샬롬을 원하신다는 귀한 말씀 오늘 미래암의 사건과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간절히 원건대는 우리가 서있는 이 자리가 죽은자와 산자 사이에 죽음이 그치고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미래암과 고라의 자손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히 원건대는 우리에게 다시 은총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총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